웰컴 투 코리아 청와대의 국민품으로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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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신기하신가 봐 계속 바뀌어 저희도 처음 왔지? 오늘 어디 왔죠? 여기 청와대 엄마 준비했어 오 할머니 멋있네 이 손가락 뭐야 이거 저희도 처음인 청와대 관람인데 청와대랑 경복궁을 세트로 관광하려고 합니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청와대 청와대 국민품으로 청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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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에서 관광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평일이라 그런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청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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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 덕병실입니다 여기가 오피스 중무실 일부가 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우산이 없어서 비 맞으면서 걸어가고서 적당히 비가 오고 있을 텐데 예상 못한 비가 내리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가이드로서 책임지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비 와도 괜찮아요? 괜찮아요 엄마도 비 와도 괜찮아요? 괜찮아요 빨리 가자 비 오기 전에 렛츠고 청와대 갔다가 경복궁을 투어하려고 했는데 비가 좀 오는 관계로 일정을 남대문 시장으로 틀었습니다 아쉽지만 경복궁은 다음 기회에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먹어야지? 뜨거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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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드려요 골 드려요 밥 드려요 밭 드려요 뜨거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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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또 있어요 네 타업자입니다 음 어언 오오오옹 오오옹 오 오이 양말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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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포토카드랑 브로마이드를 판매중인 가즈 자파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로마 로마 양말부터 머그컵 그리고 파우치 달력 없는게 없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샀어? 좋네 7,000원? 4개? 4개 7,000원? 괜찮은데 나 가격 몰라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 다행히 비가 좀 많아서 여행할 수 있기는 괜찮고요 날씨가 또 그렇게 춥지 않은데 비교적 한산한 편인 것 같습니다 남대문 갔으면은 다음에 또 바로 와야할 곳은 명동이지 않습니까? 오늘 명동 자주 오네요 평생 명동 올 일이 없었는데 지금 한달 사이에 명동을 두 번 왔습니다 흐니버터 흐니버터 한번 마트가 더 싸 마트가 더 싸 여기 더 싸? 마트 70% 블랙프라이데이 패배를 하고 있는 아디다스 저렴한 득템할 수 있는 신발들이 있나 볼까요? 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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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미니킹 용기가 너무 잘되네 멀리카르기 엄청 먹고 싶게 그럼 이야동 김치 대리한키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뜨거? 뜨거? 우와, 맛있다. 뜨거? 뜨거? 와우! 뜨거지마. 와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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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? 시원해. 오! 오! 더 맛있다고? 응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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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